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호 FA 오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두 명 이상이면 모이자 여기 바로 지금 차이점입니다. 강동구청 흥화예술과 생활문화 커버넌스 담당을 받게 된 이치윤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활예술 동아리이 형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한 3천 개 이상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예술, 생활문화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라일락은 향기로 말해요 라일라 그냥 이룬 말레이오, 라일라 빛나고 빛들, 그냥 신하로 러면 라일라 빛들, 그냥 신하로 러면 한 달에 꽃 한 번 안 사면 여기선 영소가 백마리 지구에 반댔던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서 영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바다 노란 몸을 담그고 맛있는 수박을 나눠 먹고 바다 햄별 태자를 태우고 시원한 바닷 바람 바다 햄별 태자를 태우고 시원한 바닷 바람 바다 햄별 태자를 태우고 시원한 바닷 바람 시원한 바닷 바람 바다 햄별 태자를 태우고 시원한 바닷 바람 시원한 바닷 바람 시원한 바닷 바람 시원한 바닷 바람 간란 시원한 바닷 바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